아 아 아 아 아 아 티켓을 이렇게 딱 끊었잖아 정확하지 우리는 이게 뭐가 필요하니 돈 낸 거 이거 보여주면 그냥 47.50 카드 예 47.50 카드 어 예, 그건 그냥 택배 택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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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몇 값? 이게 47.50 47 예 그냥 택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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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 새끼들 무슨 3조 드려 가지고 이거 만들었다는데 주차비는 와 그러니까 그 3조를 주차비로 받으려나 봐 와 여기다 대면 되겠네 맞잖아 야 여기서 저기 주차장까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걸 47불을 받네 5만원 6만원 여러분들 47불 내고 주차비 내지 마시고요 길거리에다 대세요 무료입니다 길거리에 대래 얘네가 자 드디어 3조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라스베가스의 스피어에 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라는 동네는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빌딩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건물들이 생겨서 매년 와도 새롭다고 하는데 요번에 와보니까 이 스피어가 완공이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금을 들여서 이 안에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어떤 영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이거 무슨 9시 반 공연인데 9시 반에 입장을 할 수 있대요 기다릴 때니까 또 기다릴 때도 어때요 아 어떡하라는 얘기야 무슨 줄차비 47불 받지 어 길거리에 대라 그러지 기다릴 때도 없지 아유 스피어 단점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오늘 좀 캐가지고 심층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스피어 해가지고 왜 가면 안 되는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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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 너희들 잘 걸렸다 허풀이나 하자 토너 광탈하고 배드윈 맞아서 열받아 줄게 너희들 각오하고 있어 오늘 이게 이제 지금 전 공연 보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시간 있으면 저도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이 규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줄도 아니죠 현재까지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20점 들어가서 뭐 갑자기 또 뭐 스프린 정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냥 사장 나오라 그래 한 번 외쳐야죠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럴때면 가방 검사도 하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몰라 뭐 여기 나를 아바타 만들어 준다니까 한번 가보는 거지 만들 수 있을까?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잠깐만 줄게 아니 드디어 중 천연 정돈 진지 캐릭터 잠깐 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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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헬롤 헬롤 üssel 헬롤 헬롤 아무튼 들어오면 이걸 찍기 위해서는 먼저 여길 빨리 와서 줄을 서서 찍고 다른 거 구경해야 된다라는 홀티 공사 도가 장난아닙니다 토너먼트로 정상을 못 올라가니까 스피어여라도 정상에 올라오려고 자리를 레저베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경사들 But you need to go slow 하나의 아기 꼬리가 나타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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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